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준비해봤습니다 까르보 불닭볶음면과 찰떡궁합인 규촌 허니콤보 세트 와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치킨이에요 부드러운 크림에 빠진 까르보 불닭볶음면과 달콤, 고소, 쫄깃, 바삭한 규촌 허니콤보 치킨 치킨무랑 콜라까지 오늘의 환상적인 꿀먹방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미송 오늘 세미송이 준비한 메뉴 오늘은 꿀조합 까르보 불닭볶음면 규촌 허니콤보 세트 준비해봤습니다 맵고 달고 바삭하고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고고! 까르보 불닭볶음면부터 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까르보 불닭볶음면 짜장라면 소스 짜장라면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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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다 한번 더 맛있다 두개는 부족하네요 맛있다 한번 더 두개는 부족하네요 동그랑 하나 한번 드세요 첫 강도 하나를 먹團 내려와 백둥이 정말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다 이것만 남지 말고 한 Administration 저것이 너무 맛있어 계란 아이스크림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달콤달콤 그런데 또는 지민의 육화가 있는 것을 좋아해서 채소는 왜 저렇게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데 이런거같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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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그래서는 중간대 Overed by 죽음 뭔가 이건 그냥 치킨으로 음시킵하게 사먹는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습니다 할라 룶음소리 논 Russian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추, 고추 계란 사과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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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 계란 수제 고춧가루 그렇게 해야해요 너무 맛있다 매운 맛 매운 맛 하나 고춧가루 계란 불닭볶음면? 너무 맛있게 먹으면 딱딱끄럭 이 튀김의 한개 불닭 field 바삭바삭 지구 맛있다 너무 맛있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다 좋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 굿